자 아무튼 이렇게 바쁜 와중에 박문성의 주말 활용법 어떻게 됩니까? 저희 베텐러들도 사실 주말 활용법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아 저 진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네 진짜로요 이게 워낙 주말에 저희 뭐 같이 그랬지만 항상 중개 때문에 뭐 사실 어떤 계획을 짜본 적이 없잖아요 소소하게 재밌어요 그래요? 과학관도 가고 저도 지금 주말마다 매 주말을 항상 다르게 보내고 있거든요 아 저도 좀 그래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거의 수년 만에 주말 근무도 이제 진짜? 이달 말에 한번 합니다 저는 이제 축구 중개에 들어간 이후로 거의 10년 동안 저는 아나운서 팀에서 근무를 빼주셨어요 주말 근무를 방송을 하니까 중개를 하니까 주말 중개만 해라 했는데 오랜만에 주말 근무를 신입대로 돌아간 느낌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개권이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미쳤군요 여러 가지 나비 효과가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동해바다의 주말에 가서 커피 마시고 왔어요 그냥 커피 마시고 왔어요 아 강릉? 네 아 좋죠 거기 진짜 그냥 커피 마시고 왔어요 아 저 다음 주쯤 한번 생각 중이었습니다 아 채팅창에 주말 풋내기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주말을 어떻게 여유롭게 보내는지는 저희들보다 훨씬 선배시죠 현자겠네요 현자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번 주가 또 청출 조사 기간이거든요 배텐 청출 오를 수 있게 저주 좀 부탁드려요 그거 전화 거는 거잖아요 그죠? 무작위로 전화를 받는 저희 배텐 청취자분들 전화 오면요 그냥 끊으세요 모조리 끊으세요 한 말로 하지 마시고 한 표 한 표가 중요한데 그냥 끊으세요 그냥 끊어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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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